지난 1979년 발생한 신군부의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군부 독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 한다며 12.12 사태를 주도한 한화회를 해체한 건 바로 국민의힘의 뿌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순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은 신분구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뤘던 영화로 관객 700만 명을 넘기며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봄을 두고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에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사실상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영화를 이용해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정부와 여당에 덮어 씌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한화회를 척결한 건 국민의힘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겨냥해 룸살롱을 드나들며 술잔을 돌리던 586 기득권 세력과 성범죄 집합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 김은 весь Nacht